대전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이형우 교수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글을 보내줬습니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보내줬습니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를 추진하는 데서는 아주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될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읽어낼 수 없는 의료공공재화에 숨어있는 의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점을 지적한 글이기도 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글이기 때문에 오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이형우 박사님, 이형우 교수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다라는 그런 주장의 위험한 의도 어쩌면 엄흉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형우 교수의 글입니다 최근 정부는 의사들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공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계와의 갈등을 일으켰다 비록 양측이 타협함에 서명함으로써 갈등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으나 여전히 그 불신은 남아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지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언어 혼란 전술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혼란 전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어떤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해버린 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표현된 언어 용어 자체에 현혹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서구사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용어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인민에 의한 독재라는 의미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한다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된 북한의 국가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될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은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이형우 교수의 주장입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라는 개념은 시장이 형성될 수 없어서 국가가 공급해야 되는 재하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가능한 모든 재하의 공급을 시장이 맡기되 시장이 할 수 없는 여분의 일을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는 뜻이다 의료서비스는 국방서비스와 달리 공공재가 아니다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학계에서 늘 인정되고 있는 사바스의 1982년 저세에서도 의료서비스는 사적재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시장재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금 와서 의료서비스를 공공재화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형우 교수와 갖고 있는 그런 공공재화 밑에 아주 엄습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이 칼럼이 주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점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다 의료서비스를 공공재화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이형우의 교수의 칼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학계에 널리 인정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공공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의료서비스의 공영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단순히 무지에 의한 것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의료정책 관련 법안들 가운데 일부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라고 가정하지 않고선 도저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재난시 의사들의 그들의 의지와 무건하게 동원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을 관장하는 기간은 일정 부분 국가의 소유가 되며 따라서 그 모든 자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동원될 수 있다 수의 현장에 군 장병들이 동원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국방서비스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 민간의 자원을 국가가 그 소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동원할 수는 없다 국가 재난 현장에 군 장병들과 함께 동원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학병원 의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굳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선언을 하지 않고서도 의료시장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많다 규제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특정 재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가격 등을 규제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의료수가를 통제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현재 의료계가 의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기피가의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네 번째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수비스의 공공재화라는 용어는 국민들의 의료수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렇게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것이 이형우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의료수비스를 매우 생소한 개념의 공공재로 재정의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공재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인식을 바꾸므로써 향후 그들이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련의 정책을 쉽게 추진하기 위함일 것이다 결국 공공재의 개념의 재정의는 공산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재화는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저항을 진압한 이후에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선동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재화의 생산을 하나하나 장악하려 할 것이다 대중의 사회인식을 개조하는 의식화의 과정은 공산화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일단 인식이 공산화되면 체제를 계획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인식이 공산화되면 일단 인식을 바꾸게 되면 체제를 계획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 서비스를 공공재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주요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국영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일단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 토스동만을 위한 도구라고 보기 힘들다 언어에는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폐는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현 정부의 언어에서 공산주의의 그림자를 본다 10여 년 후 공산화된 대한민국을 예측하는 것은 나만의 과한 상상이길 바랄 뿐이다 물론 한남대학교에서 행정학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형우 교수님은 남가주대학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찬반 양논은 크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즉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로 한 것은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재화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의료 서비스의 공공재화라는 그런 사람들이 공공재를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이형우 교수는 인식의 공산화 작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바꾸므로써 다른 주요 자원들도 모두 다 공공재가 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가가 몰수나 탈취나 소유나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체제 계약의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 훨씬 더 정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적한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의 공공재화를 추진한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주 독특하고 창발적이고 아주 신선한 그런 관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